작가 의도 파악하자 자 이만큼 한번 보자 뭐야 작가 의도의 문제는 작가의 의도라는 이슈는 해석이지 해석의 전형적인 경우다 즉 작가 의도는 해석을 하는데 전형적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가정한대 그 글이 메시지를 드러낸다 라고 가정하고 또 뭐라고 작가의 의도가 암호다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 암호인데 according to which도 쓸 수 있지 그 코드에 따르면 그 글은 이해될 수 있다 정리하면 뭐야 작가의 의도는 글의 암호처럼 생겨진다 그런 내용이겠네 작가의 의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부터 갈까 A는 어때 이것은 분명히 역설적인 개념이다 역설적인 개념이다 괜찮나 역설적이라는 게 뭔데 역설적인 표현 하나 만들어봐 역설적인 표현 만들어봐 뭐 뭐 찬란한 슬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 자 그럼 A번은 괜찮나 여기 뭔가가 이렇게 막 반대로 드러난 게 있어 없어 아직까지 없지 A 아웃 B는 어 뭐 그 텍스트니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네 자 이런 텍스트들 이런 텍스트들이니까 가능성은 있네 그치 코드도 있고 어 그러면 그 텍스트가 어떻게 되면 암호화 암호화 되면 이거 갑자기 왜 암호화는 왜 나왔어 앞이랑 연결된다면 어 그래 암호처럼 숨겨있을 수 있습니까 어 그 텍스트가 텍스트는 뭐 하는 건데 그 텍스트에 어 그 텍스트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맥이지 글이지 근데 그 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꼬여져 있는 거야 암호화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글을 그러려면은 작가의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게 법정으로 하는 증언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작가의 말 이런 것이 최고의 해석의 해석을 푸는 원천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를 믿는다면 그렇지 의도치 않은 암호화 이거는 앞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believe 하고 believe in은 뭐지 하나는 뭐를 믿다고 하나는 뭐의 존재를 믿다지 나는 신을 믿는다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모르겠지 나는 신이 믿는다 영어로 단어 줄게 내가 어려우니까 believe, God, I 이 세 가지 이용하면 돼 I believe, God, I believe, God I believe, God, I believe, God 자 그럼 조금 더 쉬운 것부터 가보자 난 널 믿어 내가 단어 어려운 것 세워줄게 I, You believe, 야 난 널 믿어 I believe, You 난 신을 믿어 I believe, God 두 개가 똑같으면 내가 문제를 안 했겠지 난 널 믿어는 무슨 말이지? 난 널 믿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야. 네가 사기를 치든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너를 믿겠다. 그 다음에 나는 신을 믿는다면 뭐야? 존재를 믿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뭘 써주냐면 인을 써주는 거야. 그 두 개는 그렇게 다 된다. 이것도 인을 썼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이런 존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 의도적으로 꼬아놓은 거야?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꼬아놓은 거야? 의도적이지 않게 꼬아놓은 거야? 그렇게 믿는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고개를 돌린다, 시설을 돌린다, 방향을 돌린다? 다른 원천. 뭐 하려고? 의도를 해석하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왜? 그럼 이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다인데 역설적인 게 뭐가 있어? 이거 왜? 이게 왜 역설적이야? 원래 의도를 해서 의도를 만드잖아요. 그렇지. 의도를 해서 코딩을 해서 암호화를 시킬 거 아니야. 근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암호화하고 난해하게 만드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인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의도 이런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실체인데 존재하지 않는 실체다. 그러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동기들이 또한 문학에서 이런 범주 속에 존재한대. 어떤 범주?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네. 하나는 의도된 거고 하나는 의도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네.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뭐만 연결되면 돼? 이런 역설적 표현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만 설명하면 되잖아. 그럼 그게 어딨어? C에 있나? 자, 읽어봐.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오나? 자, C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나 봐봐. 해외로써. 해외로써. 고춧가루 자, CS는 뭐가 나왔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돼? 자, 누가 말해볼 사람? 아니면 다른 걸로 가야지 길이 아니면 저거 작가의 의도가 아닌 독자나 아니면 문화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작가의 의도가 아닌 다른 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그런 말 나왔지 그렇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겠어? 알 수 없는 동기들 작가가 의도치 않은 그런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 그런 작가의 의도의 카테고리에 있지만 이런 알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이 글은 전체 주제가 뭐였어? 글 해석을 위해서는 의도 의도 파악해야 된다 찰나 이거는 이것도 글 해석이 빠졌지? 이거는 글 해석을 의도치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게 필요하다 했는데 사람들은 뭐래? 그럴때는 터넘투가 어디에 의지하다 호소하다 방향을 돌리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작가가 의도한 의도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 작가가 의도적으로 꼬아 놓은 것은 뭘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작가의 말 독자의 의도 독자의 의도 문화적인 의도 다양한 것들을 다 뒤져 가지고 의도치 않은 꼬아 놓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뒤에는 됐겠지? 어쨌든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글 쓴 것의 해석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거지 objective는 목적도 되고 객관적도 되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